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 아웃! 아.. 항아리 게임 제작자가 만든 게임인데요 잠깐만요 제작자가 만든 게임이라기보다는 참여했다는 거지 고릴라가 주인공인 것 같애 고릴라가 가보죠 이분이 왜 참여했을까 근데? 뭐 땜에? 사람 엿먹이.. 엿먹이는 법 알려줄라고? 항아리 게임 제작자면 항아리 게임이 뭡니까? 사람 엿먹이는 거를 총체적으로 연구한 그.. 사람 엿먹이기 학문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항아리 게임의 제작자가 직접 참여해서 사람 엿먹이는 방법을 잘 알려줬나본데? 야, 이렇게 해야지 엿먹이.. 엿을 먹이지 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가볼까요? 한글화도 아주 잘 돼있네요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에이프 아웃! 출발합니다 어, 근데 뭔가 이런 느낌 너무 좋아 막 뭔가.. 꾸기는 느낌 같은 거라고 해야되나? 뭔가 약간 드럼 소리.. 아우, 뭔가 베이스 쫙 깔리니까 좋다 오우, 우와 뭐야 왼쪽 클릭.. 아, 이거 위 위 위.. 아, 이게 윗모습인가 보다 아,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야 창살.. 세창살인 것 같은데 어어, 나왔다 x2 나왔다 오 어, 에이프 파워! 오오오오, 어어! 에잇! 리얼? 위에서 보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야, 위에서 봐요 이렇게? 어, 야야야.. 되게 x3 어, 되게 x3 피해 x3 아, 총 피해 x2 갱간절! 야, 아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세대 맞으면 죽는데? 야, 이게 가능해? 가능해요 이거? 가능한 일이야 이거? 진짜? 깰 수 있어? 잠시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점프 이런 거 없어? 아, 야, 대시나 이런 거 없어? 야, 세대 맞으면 죽는데 야, 야 이거 총을 어떻게 피해 아니, 어이, 어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되게 x3 되게 x3 되게 x3 되게 x3 되게 x3 되게, 이쪽을, 이쪽을 이용해서 피한다 장전하는 시간을 어, 그렇지 아아, 아파 x2 아아, 아파 x2 아아 아우, 점프나 뭐 이런 게 입고 줘야 될 거 아냐 됐어 x2 아, 나 피 흘린다 아, 나도 피 흘리는 거 아우, 되게 슬픈 이야기구나 이거 어이, 어이 과학자 아, 과학자도 과학자도 잡아야 되나? 어! 와, 우리 다른 고릴라들을 이렇게 실험했어 동물 실험이라니 나쁜 놈들! 나쁜 인간들 오른쪽 클릭 잡기 아, 오른쪽 클릭이 잡는 거구나 와우, 이거 뭔가 힙합인데 이거 힙합인데 이거 어, 이거 제 어, 이거 제 아, 아, 이런 식으로 x2 아, 이런 식으로 x2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방패를 사용하는 거구나 아, 이제 알겠다 야아C 어 아우 아우 야,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이거, 아, 방패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기다려 x2 쏘지마 x2 쏘지마 x2 쏘지마 아우, 아우 야, 이걸 어떻게 해 야, 이거 진짜 가능해? 아, 다이어 그때였어요 대도는 정말 사짜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대도가 말이 없어진 건 자, 깨겠습니다 어지럽지 않죠? 아우 야, 이거를 진짜 야, 이걸 가능해 이거 와 와아, 이거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사람 이걸 잡으면 또 느려져 내가 아, 던져서 맞출 수 있구나 어 좋아, 쪼금쪼금씩 나가자고 일로와 x2 좋아 어, 와, 뭐.. 뭐 남았는데? 찌꺼기 같은 게 남았어 어우 아, 던질 수가 있구나 탈출하자 탈출해야 돼 이곳에서 발소를 발소리 들리는데 발소리 잘 체크해 지진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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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어, 되게 되게 아, 이게 스텝롤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잡을 때마다 조심조심 x2 으아앗 어허! 되게x3 화려! 화려! 야, 됐어 됐어 x2 화려! 어 아하! 아, 안 돼 x3 안 돼! 어이씨! 호리아! 아이 호리아 ст! 아, 안 돼 x4 아으! 아이씨 이 자식아 야, 달려 x3 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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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나 둘 x3 하나 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들어와x3 하나 둘 x3 하나 둘 x2 잡아, 잡아 어이C 어이씨! 어이씨!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됐어 x3 됐어 이놈이, 이놈이 문제였는데 어, 없어 어, 없어 x3 어어, 안돼 x3 안돼 x3 안돼 x3 아, 안돼!! 아이씨 아이씨 아, 이따 아, 거의 아, 그냥 갈 걸 아이씨 그냥 갈 걸 아, 그냥 갔을 걸 괜히 여기서 쫄았네 하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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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달려 x3 이런 거 줍지마 이런 거 줍지마 이런 거 줍으면 더 느려 하지만 이왕 주승김에 한 번 가져갈까? 투아! 아, 제발 x3 제발 x3 어, 제발 x3 어어, 어? 어, 어? 되게 x3 돌아 x3 돌아 x3 어어, 돌아 x3 돌아 x3 오케, 됐다 돌아 x3 좋아 오오오, 되게 x3 후잇짝! 오케이 어어, 되게 x3 들어와 샷건이야 저거 샷건이나, 어 샷건 샷건 조심 x3 후잇짝!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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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x3 달려 x3 아, 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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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달려 x3 빨리빨리빨리 x3 고고고고고고 파샤! 다 왔다 x3 다 왔다 x3 오케! 레벨 2 2화 화끈한 폭발 후샤! 투아! 앞으로 더 가자 자, 사냥꾼들 조심 Dubai 앞서야 유리창 깨지 않고 후잇짝! 후잇짝 어어어어어어 아아! 빨리 x3 빨리 x3 오..오..오 오..오.. 어허 이거 이게.. 마우스가 빨리 안돌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마우스감도 가 후잇짝! 읏 Ollie 어! 빨리 ff 어, 빨리 ff 잡았어 오케, 위험요소 위험요소 오어어어 터짐 나 와아, МЕ야 오 어허허 어허허! 터져 터져 야, 폭탄 조끼를 왜 입고 있는 건데 아잇 너 어이차 어이차 아이차 어이차 이런데 조심x2 어이차 대기x2 어! 아이고 아, 안돼 그거 맞으면 안돼 빨리x3 어이차 야야 찌찌찌찌 빨리x2 하나, 둘 x2 오케이 와아, 넉다운 어, 어어 이거 뭐야 옆에 어, 톱날인 줄 알아 톱돋 똑똑 노크노크 하이씨 옆에 톱날인가? 어어어, 어이씨 어어어, 어 뭐야x3 어, 뭐야x3 어, 안돼x3 어, 어디서 총알 안 나왔는데? 어, 어, 어 어, 야 문 야 아아아아 문 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안돼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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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아 아, 큰일 났다 저거 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이씨 팟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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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x3 햬, 와아인 와아, 딱 타이밍 間 마셨어 타이밍 間 마셨어 어 어, 어, 빨리x3 제발! 안 돼!! 어어, 어어,어어 빨리x3 으어어 Zero 아아아아아아아아 larger 아악 mob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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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 아 desiきx3 대기 x3 대기머리x3 어어, shadedx3 대기 cour member 으아워아악 차 하아,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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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우 어, 됐다 와 어, 문이 최고구나 문 짱이네 어휴, 어휴, 어휴 어휴 대기 오케 오오오오 깼나? 와, 사아 어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야? 경보 작동 푸샤 자, 조심 조심스럽게 가운데로 그냥 쫓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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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막힌거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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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휴, 탁! 탁, 팍! 대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기 팍! 오오오오오오오오 안 돼x3 탁!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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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발제발자! 오우, 와 와 와 마우스 마우스 대기대기대기 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야야 안돼 제발 안돼 아 Champion 안돼 아 자기들끼리도 총 맞는구나 자기들이 총 맞네 와 투하! 투하! 와 투하! 투샷! 아아아 대기대기대대대대대대대대기 투샷! 투샷! 아, 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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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x3 제발 x3 제발 x3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안 돼 하하하 아, 아깝다 다 왔는데, 아이씨 어, 4 4부터다 그래도 투 다시 투 투 투 어우, 뭐야 와, 이거 터질 때 가까이 있으면 같이 터지네 아, 터질 때 같이 있으면 같이 터지는구나 크아 뚜씨 어, 안 돼 x3 아아, 이거! 다시, 야, 잠깐만 죽자, 진짜 죽어 x3 어, 게임 되게 잘 만들었네 오, 이거 맵이 바뀌나? 으이씨 들어갑니다, 탈출한다 난 산다 나 무릎 버텨다 아우, 잡는다 살아내겠어 살아나겠어 으아, 수아! 아이씨 우와, 나이스 와우, 한 번에 아, 저 터트리는 거를 같이 한꺼번에 터트려가지고 불 따자 불 따고 엘리베이터 조심 자, 엘리베이터 잡고 차근차근 x2 차근차근, 아이고, 뭐야 어디서 맞은 거야 아니, 아아! 도도 Foods 아, 폭탄맥 잡아서 던져도 되겠다 아, 그러네 아, 폭탄맥 잡아서 던져도 되겠다 아, 폭탄맥 잡아서 던져도 되겠다 그 생각을 못했네 폭탄맥 잡아도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 아, 그래 잡아서 안전하게 잡아서 안전하게 했으면 되는데 아우, 이거 왜 쟤 안 맞았지? 쟤 왜 안 맞았지? 와, 저 다리가 없어지고 팔만 남았는데도 싸우네 안돼 제발! 제발! 제발 x3 제발 x3 안돼 안돼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야! x2 어, 어, 됐다 오우! 프리돔ㅉ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끝난거에요? 끝이야? 사이드 B? 어? 파워 다운 내.. 아, 나 지쳤다는 뜻인가? 전력 차단 아, 아니구나 전기를 끊었다는 얘기구나 야, 야 이거 음악 장난 아닌데 음악이 사람을 되게 심장박동을 막 조기하게 만드는데? 아, 아, 아 왠지 이쪽이 길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네 아래쪽, 아래쪽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전력이 차단돼서 뭔가를 돌려야 되나 보다 뭔가 돌려야 돼 뭔가를 돌려야 전력 차단이 끊기는 것 같아 다 잡아야 되나? 여기 한 명 있었네? 어? 내가 뭘 해야 돼? 아, 힘으로 뜯어낼까? 아, 으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 그냥 전기 나가게 하는 거구나 그냥 어, 어 뭐야 안 보인다 안 보여, 큰일 어, 안 보여 x2 나한테 유리한 건가? 생선.. 아, 아, 아이씨 아아, 이거 안 돼 아, 다 왔는데 아, 그냥 돌아서 들어갈 걸 여기 위에 조심 조심 힘 조심 orde 이쁘 쿠시 쿠시 SUV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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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UA해 boss 5조ce 어디야 여기 길 아니 왜 이렇게 사무실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어여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유야야 위로가야 되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x3 빨리빨리 오오오오오오 아아야야야 이거 와 빡세다 아, 다 왔는데 저놈이 마지막 딱 지키고 있네 아, 빡세네 이거 아, 죽을 뻔했다 아, 나도 죽을 뻔했네 폭살뻔했다 멍, 멍, 멍 아, 꽤 잘해 꽤 잘해요? 아, 다행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려워 저놈, 저놈들이 안 보이니까 내가 더 골치야 안보여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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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오랜 어둠 총 끝 보고 움직여야 돼 총 끝 보고 움직입니다 적들의 총 끝을 보면서 어 아이고 어디갔어? 아 안보여 아, 얘 뭐야? 왜 안보여 아, 얘 폭탄맨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가 불 끄고 다니는 분들 있으면 안되는데 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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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위치를 모르니까 미치겠다 아, 얘는 위치를 모르니까 미치겠다 대선님 좀 멋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잘하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또 이게 잘하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할게요 길이 되게 복잡해 일부러 삥 돌리는 것 같아 미로처럼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돌아줘야지 아, 여기 위험한데 도둑 아,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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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갑자기 뭐 무슨 조명 같은게 같이 섞여 있어 어, 뭐냐 길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 닫았다 어 닫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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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하하하핫 어 딩딩딩딩 딩딩딩딩딩 盃 전기 그냥 감사나?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우! 아 잘 했는데! 와 여기서 와 겁나 기네 마지막이 전력을 복구 해가지고 내가 어디보고 있는지 잘 찾아야 돼 아, 셔컷 맞았네 이쯤인데? 아, 저걸 맞네 와아 아우, 멀맞네 밀어, 아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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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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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냈고, 오케이 야야야, 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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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제발 아, 마우스 돌아와 제발 마우스 좀 돌라고 아, 저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긴 살살 아우, 좀 안보여 돌아왔고 띵이 엘리베이터였구나 엘리베이터 다시 가둬버렸대 제발... 제발 x3 제발 x4 어우kill 얼 야야, 제발 x5 다 왔어 크라이퍼 어어어어 천천! 천천히 천천히 우와 온다x3 우와 안 돼!! 아아아아!! 와, 저 샷건이 여기까지 닿네 와아, 다 왔는데 와아 진짜 아깝다 끝으로 가죠 천천히 아 안죽었다 일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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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걔네가 따라오는 건가 일단 한 대 맞고 한 대 맞았고요 한 대 맞은 거를 막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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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C 하지마 x3 하지마 x3 하지마 x4 하지마 아아, 안 돼 x4 아, 안 돼 x4 어휴C 오케 어, 다행이다 이씨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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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후우! 격한 탈출 아, 아직도 남았어 바보야, 아이 바보야 그런거 아니지, 그건 아니지 아 네, 쟤를 던져서 터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쟤자 그냥 몰라, 그냥 쟤 일단 쟤 일단 움직여주시고 일단 쟤 잡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줘 됐어 오케이 빠르차 끝 잡아주고 아, 아, 이거 x3 아이고 x2 아이고, 긁고 갔었어요 아, 긁고 갔었어요 긁고, 아, 긁 긁고 갔었어요 x2 긁고 갔었어요 x2 어 긁고 갔었어요 x2 안 돼 x2 안 돼 x2 안 돼 x3 우와, 안 돼 x3 안 돼 x3 안 돼 x3 안 돼 x4 오 빨리빨리 제발 x3 아, 제발 x3 가만히 x3 가만히 있어 x2 가만히 있어 x3 가만히 있어 x3 어, 빨리 x3 빨리 x3 아이차 가자 하나, 둘 x2 마지막인 것 같다 여기 여기만 x2 엘리베이터인가? 잡았스 우와, 안 돼 x3 하지마 x2 아, 하지마 x3 가만히 있어 x2 오오, 달려 x3 제발 x3 제발 x3 제발 x3 안 돼 x3 안 돼 x3 제발 x3 제발 x3 제발 x3 하지마세요 x3 하지마세요 x3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냥 계속 갔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 계속 달릴 걸 날 못 믿었어 아아, 날 못 믿었어 아이고 아, 저 세종거리 겁나 기네 역시 총이다 역시 인간들이야 총, 총 무서워 아, 총 무서워 역시 역시 총은 무서워 달려간다 오, 조심 조심 나 전해볼 시간이 없어 오,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저거 죽었으면 나 진짜 나 죽었다 쟤가 총 쌓으면 나 터졌다 돌아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기둥, 기둥 기둥 플레이 x2 기둥 플레이 x2 기둥 플레이, 오케이 어, 저게 x3 어, 빨리 들어와 x3 됐어! 가 x3 무조건 날려 x3 무조건 날려 x3 무조건! 멈추지마 멈추면 안돼 x2 아아아아아아!!! 멈출 거야.. 아.. 아, 멈춰 써야 돼 깔끔 맵 깔끔했고 우와 어오어오 한 대 맞았네 아이 짜증나 한 대 맞았어요 아, 제발 아, 제발 오, 위험했다 아, 지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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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вет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깔끔했겠네 Subject 4 클리어 주군에서 43회 소요시간 36분 46초 첫 번째는 뭐야 근데? 두 번째? 뭐지? 엘리베이터 폐정미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유인원이 되게 여러말이구나 허어 연출보소 연출보소 워, 어, 연출보소 와아 계단 30층 내려가는 거네 이거 이건 내려가는 거네 어, 어, 저거 도망가는 거다 어, 도망가는 거 봐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 떨어져서 죽는구나 아, 갓겜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 밖은 거 다 한 번씩 해야겠어 오늘은 아까 저희, 저기 깬 것만 해도 난 탄력이야 이미 탄력이야 자, 나랑 같이 내려가자 내려가 자, 밑으로 대기 회의실 내가 지금 한 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군인이 많아요 여기는? 뭐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군인이 많아요 야야야,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이 자식 나 죽는구나 이 자식 진짜 잘 만들었다 세련됐네 아아 아아 아, 세이브 없이 가는 거야 세이브, 세이브 없이 가는 거네 아, 왜 쥐.. 쥐 내 편을 죽이고 가냐 얘는 나 쓴 놈 아니야 이거 아아 와, 죽으면 30층 굴더라도 아, 이거 나중에 하자 아, 여기 나 하여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나는 아까 전에 나의 실력을 보여줬으면 됐어 여기서 더 보여줘봤자 구질구질하죠 구질구질하지 잘 만들었네요 죽으려는 朋友 갑자기 게이밍